경제적 자유를 건넨 동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발목에 족쇄가 걸려있습니다. 이 족쇄만 떼내도 진짜 빨리 갈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그 족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문구에서 그 족쇄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떼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이 없다. 대다수는 자의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마구 쳐낸다. 나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에선 곧바로 헛소리하지 마. 내가 될까? 넌 운이 좋은 케이스였잖아. 등이 튀어나올 것이다. 혹은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누구보다 돈을 원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기 바쁘고 남탓 환경탓을 하며 자위를 한다.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의 상처를 할 게에 여념이 없다. 자총님이 약간 일부러 좀 작정하고 쓰셨나 봐요. 읽는데 막 내가 마음이 움찔움찔하네. 이 자의식 해체는 제가 이전 부에서 1단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진정해, 인정해,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 진정해는 이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나를 질투해서 나를 공격해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사람은 화나요. 화나. 화나, 속상해. 그거 먼저 진정을 해야 돼. 진정. 내 마음 상태를 가라앉혀야 돼요. 내 마음 상태를 가라앉히고 어?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를 진정한 상태에서 생각할 틈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정말로 맞다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의식 해체는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 이거 한번 해볼래?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볼래? 되게 좋아. 내가 해보니까 이거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어. 아니면 주식 투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볼래? 옆에서 박 차장님 주식해서 10억 벌었대. 근데 박 차장님 맨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거죠. 야, 박 차장은 집에 돈 많잖아. 너는 혼자니까 너는 저녁 때 시간이 많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이 안 된 거야 일단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정을 못 했어.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그러면 끝. 거기서 끝. 인 거죠. 이게 이 자장님이 여기에 제가 이 문구가 되게 공감 많이 됐는데 나는 빨리 말하고 싶다. 그냥 다이렉트로 방법을 너한테. 근데 너가 내가 방법을 얘기해줘도 너 안 들을 게 뻔해. 왜냐하면 진정 안 하고 인정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굳이 이 지면을 할애해서 자의식 해체라는 컨셉을 만들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 나이 님이 정말 공감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거든요. 되게 다이렉트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많이 쌓게 됐는지. 그러면 대부분 다 아이고, 너바나 님 뭐 대결 다 했으니까. 진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반박해. 계속 반박해. 여기 나온 자의식 과잉이 되신 분들은 자꾸 차이점을 봐요. 너나이 님은 남자니까. 코크 님은 지방에 있으니까. 이걸 차이점만 보면 안 돼요.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아니, 도대체 더 재밌는 거는 시간을 내서 이제 와서 물어봤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잘하고 싶고 변하고 싶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해주면 자꾸 방어를 쳐. 저는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그거 너바나 님이니까. 딴지 걸어봐. 저는 미치겠는 거야, 진짜. 설득을 더 해야 되니까. 나도 설득해. 자기는 안 된다고. 진정해야 돼, 일단. 진짜 공감 많이 된다. 나도 진정해야 돼, 갑자기. 인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어려운 게 그 순간에 마음의 파도를 진정시키는 거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저도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어렵거든요. 저라고, 솔직히 그래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너가 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고집부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고 있지만 인정하는 거 인정해야지. 그래, 네가 잘못된 거면 인정해야지.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마음의 파도를 못 잡는 거예요. 진정을 시켜야 돼, 먼저. 릴렉스를 해야 돼. 그 얘기가 들었을 때, 듣기 싫은 소리 팍 들었을 때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조금 진정했다가 이따 생각해보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너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막 내가 큰 비용 치르고 어디 가서 뭘 배우겠다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거지. 헬스장에서 이렇게 보면 트레이너 선생님 몸 이런데 배우시는 분은 아니야. 트레이너 선생님이 막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 저 수영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러면 황당한 거야. 그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안 그러던데 이런 거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 표정이 거울이 많잖아. 헬스장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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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 정도로만 해야겠다. 자꾸 표정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진짜 가감 없이 써놓으셔서 이거를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다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기업까지 간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이 어 너 성공한 삶을 살았다. 뭐 그래도 좋은 사업 다니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자산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대기업 신입사원이 그렇죠. 맞아요. 뭐 1년 2년 모아서 돈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지. 솔직히 자산을 따지면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수준인 거지. 근데 그분들이 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이 다 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중 그리고 뭔가 되게 어렵게 뭔가 투자 공부를 한다는 중 다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연락했는데 초신고하고 어? 그 대학교 때도 열심히 토익 공부하고 입사 수업까지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또 공부를 했는데 진정이 안 돼. 짜증이 안 돼. 진정이 안 되지. 근데 부족해 너.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 그럼 너바나님 그러면 부자예요? 돈 투자해서 너바나님 수익률 몇 프로 낼 수 있어요? 투자로 얼마나 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못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투자해서 몇 십 몇 벌 벌 벌었고 그걸 우리가 사실 우리 돈 내고 와서 갈 거 배우는 건데 왜 너바나님은 다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너바나님 그렇게 근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살짝 선배였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쇼킹했던 말이 너바나님 부자 중에는요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게 쇼킹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의식을 해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부자였는데 내가 내 앞에 정말 돈을 내고 부자를 만났는데 부자가 하는 말만 사실 공감돼 안 되거든요. 공감돼요. 공감돼요. 왜 안 되냐면 얼마 전에 나희님 쇼츠가 되게 잘 됐더라고요. 거기 누가 써놨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어. 야 저거는 1%만 이상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 해당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돈 제가 바라던 돈은 우리나라에서 1%가 30억 되거든요. 순전 30억 순전 30억을 가지려면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채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되게 큰 돈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그 돈이 없다면 내가 그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강사분은 그러면 내가 원한다면 내가 했던 방식들을 깨야 돼. 자의식 해체를 해야 되더라고. 저는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되뇌해 있는 거 사실은 항상 되뇌해 있는 거 나도 틀릴 수 있다. 나 틀릴 수 있다. 항상. 제가 나인님이랑 얘기할 때도 항상 제가 고집을 부려요. 근데 또 나인님 얘기를 밤새 고민을 해. 새벽에 꼭 잠이 깼다. 희한하게 한 그 시즌에. 나인님이 되게 조그분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복귀해 봐요. 내가 틀린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그때는 내가 막 내 주장을 얘기하는데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 사실 바뀐 것도 여러 번 있어요. 제가 틀려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처럼 자의식 과잉인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원하는 결과를 냈으면 본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내왔던 결과가 뭐 한 10년간의 평균 수익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순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한번 곰곰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면 저는 사실 저처럼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제가 그 선배가 얘기해줘서 저한테 정말 인생을 바꾸게 됐거든요. 자의식. 해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보는데 사실 초반에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잘 모르니까 제가 이번을 잘 모르니까 근데 책 내용은 진짜 공감 많이 됐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 많이 돼서 제가 저 직원분한테 추천해주게 됐어요. 이 책을 보고 저는 어떤 자의식을 해체했냐면 그 전에 그 삶의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해체한 것 같아요. 지금 오기까지. 지금 오기까지. 제가 여상을 나왔는데 여상에서는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취업을 하면 플랜카드가 붙어요. 서울대 합격한 것처럼 붙었어?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여서 목표였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 목표였던 거예요. 취업만 하면 어떻게든 나는 거기서 이제 그냥 왜냐면 여성 나와서 얼마나 내가 더 좋은 삶을 누리겠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냥 취업만 하면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만 살아도 나는 너무 이번 생 만족한다. 이런 마인드였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큰 목표를 더 삼아야 되는데 안 갖는 거예요. 아 맞아요. 충분하다. 내 삶에 내가 지금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경험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삶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내가 주제는 없는 짓이고 괜히 또 황새가 뱁새 아니 뱁새가 황새인가요? 황새가 뱁새 금방 따라가죠. 한 걸음 걸으면 돼. 아 다 포인트 그게 아니고 네. 뱁새가 우리가 때문에 놓치지 않잖아. 우리 사이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주제를 알아라. 그냥 네 그냥 우리 배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현실에 만족해라. 더 욕심부리다간 더 탈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래 아 여기서 내가 그냥 충분해. 내 삶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충분해. 그러면서 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을 왜냐면 노력해도 더 나아질 거라는 꿈을 못 꿨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나는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잘 쓰면 되겠다 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던가 그냥 이걸 그냥 노는 걸로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깰 필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깨고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만나고 이제 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게 해체가 되면서 다시 이제 지금의 상황이 된 거였죠. 물론 과잉 자의식도 문제이긴 한데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자의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저는 너무 낮은 꿈 꿈이라고 하기도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 낮은 목표 이게 저한테는 이걸 깨부수는 게 난 저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가장 속상한 상황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얘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너바라님 말씀은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을 못 믿어. 어 본인을 못 믿어.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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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라고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월보할 때 월보학교에서 직접 제자분들을 다 아르쳐 주거든요. 제가 내가 이제 나인님이나 코끈님 알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맞습니다. 1부터 10까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잘되라고 한 거야. 잘되라고. 아 그럼요. 어 근데 아 자기를 못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저 그랬잖아요. 차라리 날 못 믿으면 괜찮은데 근데 나를 못 믿으면 다른 선생님이라도 믿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안 믿고 너바라님을 믿었어요. 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진짜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낮추는 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코끈님에게 동감했던 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간다면 목표를 잃어. 내가 정말 열심히 이거면 충분해. 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제 직장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내 딱 꿈을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하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꿈이 없이.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30대라는 나이는 100세 시대인데 요새 그중에 30%밖에 못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본인이 정말 5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인생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너무 아쉽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 누구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거는 맞는데 이게 내가 좀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채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뭐 MC들도 그렇고 뭐 1조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는 제 생각에 고등학생도 가르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을 드리기. 정말 공감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10억이라는 돈 금액에 내가 지금 압도돼 버리면 그게 너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너반이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댓글에 그건 1%나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윤택한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내 현재 월급만큼이 그냥 자동소득 개념으로 나오는 정도를 만드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음 먹는 게 90% 이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수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100억도 가능한 것 같아요. 100억까지 그러니까 1,000억을 가는 거는 1,000억 1조를 가는 거는 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100억까지는 누구나 사실은 되게 많은 이런 공략집 정말 수많은 책들 그리고 그 공략집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로봇 기오사키의 부자 아빠, 간장 아빠 뭐 세이노의 가르침 뭐 나는 부동산 값벌이한다 뭐 이런 책들 보면 월급쟁이 부자를 은퇴하라 진작 미리 미리 얘기를 해드리지 그랬어. 아 생각이 안 났어? 아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받아들이고 여기 뭔가처럼 자일식 좀 과잉을 해체하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까지 생각해요. 뭐 안 알려줘도 돼요.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아 돈 벌어서 좀 잘했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그때 이렇게 여름때였어요. 여름때 정말 열심히 지방을 인장하고 있는데 더운 날이었어요. 되게 더운 날에 헉 떼고 인장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인장하다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행히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병원비를 제가 드린 카드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큰돈을 써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때 정말 더워서 힘들어가지고 아 이제 막 그때 있잖아요. 막 힘들어 지쳐있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말하는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생각합니다. 그게 가족, 건강,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는요 돈이 있으면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 그 병원비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내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속상하거든요. 내가 지금 아픈데도 꾸역꾸역 일을 해야 된다. 구해줘 얼굴에 그런 사연이 올 때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사실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투도를 갖는 건데 저는 물론 그 가치나 그런 생각들은 존중해드립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돈을 가지면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깨알 자의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